K-플러스와 서울호수예전이 함께하는 탄모델 콘테스트의 참가자를 기다립니다. 본선 진출자는 저를 비롯한 현역 모델의 멘토링과 런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서울호수예전 입학 장학 특정과 K-플러스의 전속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제12회 탄모델 콘테스트는 서울호수예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모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? 현모델 콘테스트에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